와 저희 지금 1시간 자고 짐이 요렇게 요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지금 민천공항 가고 있어요 아이준이 지금 옷도 답답하고요 짜증나 저희 지금 체크인하러 왔어요 대박이야 흰진아 심기 불편해 지금 짜증 났어 얘 아까부터 계속 옷을 벗고 싶다고 너무 정신이 없네 아니 공항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 나한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나한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맞아 맞아 깜짝 놀랐어 비행기 잘 탈 수 있어? 오늘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유준아 고맙습니다 편지치가 없어 아 무서워 고맙습니다 비행기 유준아 비행기 이마 우리 폭찌 밖에 뭐야 엄청 신기한 일 유준아 꼬로로 받았어요? 왜 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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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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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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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씁니다 다 타자마자 유준이가 짜증을 거의 울기 직전이어서 그리고 유준이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못 먹었거든요 이제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짜증을 엄청 낼 거에요 내는 거 같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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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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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봐주세요 맛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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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3시 부르며 무준이도 물어가지고 한 명씩 먹어야 될 거 같아요 빨리 먹을게 와 근데 확실히 오빠가 이 통이 넓고 높으니까 유준이가 편해하는 것 같아. 한잔 마시겠습니다. 벨트 밀고 앉아있어? 이진아?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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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있어요. 호치미도 짜. 이야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요. 어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유준 이거 할까? 엄마 카메란데. 이거 안에. 이거 이거 이거. 자 짐도 바로 나왔습니다. 초스피드 갑시다. 와 사람들이 엄청 많다. 와 너무 더워. 유준이. 유준이 졸려요. 유준이. 반가워. 이모 지금 땀으로 얼룩지신 것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덮냐? 유준이 발견. 좋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기분 좋아. 진짜 좋다. 우리 유준이 여행. 진짜 해외 놀러 왔다 이거야. 손님 아이디라. 아빠. 아빠했어. 아빠했어. 진짜로? 아빠 아빠였어. 유준이가 한 거 있어. 저희는 그랩을 타고 호텔로 이동합니다. 짐이 한가득이에요. 유준이 짐도 있고. 저희 짐도 있고. 신기한 게 없어. 오토바이가 그치? 다 와갑니다. 저희는 인터컨티넨탈로 예약을 해서. 저희는 지금 레지던스 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체크인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 음식점 많네. 여기 많네. 한국인데? 야 너 잘했지? 숙소. 잘했지? 우와. 질입니다. 우와 여기 거실이다. 봐봐. 미칫다. 맞지? 여기 테라스도 있어요. 우와. 불가능하다. 우와. 여기도 화장실 있고. 방이 3베드 룸이었거든. 여기 이렇게. 여기 코너. 여기 유준이 방해도 되겠다. 유준이하고 같이. 아 여기 여기 진짜 좋다. 우와 숙소가 진짜 좋아요 좋아요. 나 어때 잘했지? 완전 칭찬이야. 맘에 들어? 어 좋아. 편해? 어 되게 녹았어. 여기 여기 자세가. 뭐? 이거 왜 이렇게 타고 찍어줘라. 이거 다 찍어줘라. 이거 참. 어떡해. 이제 좋다. 오케이. 오케이. 시원해졌지? 더워가지고 아까 기력이 없었는데. 지금 시원해지니까. 우와 이거 뭐야. 지금 정리를 좀 했는데. 여기 이제 유준이 로션이랑. 그리고 유준이 약들. 혹시 몰라서 성비약이랑 이런 거 다 챙겨왔어요. 해알제랑. 그리고 귀에 붙이는 이제 이런 것들. 토치들이랑. 그리고 카메라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옷들. 저희 옷이랑 유준이 옷이랑. 욕실도. 다. 이런 것들 다 들고 왔어요. 자 여기는 주방인데. 유준이 간식들. 떡밥 이런 거. 일단 급하게 다 빨리 올 수 있는 걸로 주문을 해가지고. 다 들고 왔고. 이거 배도라지랑 뭐 이제 사과즙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 유준이. 분유 공간. 아 이거 완전 좋다. 유준이 이제 분유 포트. 제가 여기다가. 이유식을 다 쌓았거든요. 이유식. 유준이 이유식 공간 이거 다 쌓았어요. 토핑들도 몇 가지 가지고 오고. 그리고 수세매도 들고 왔고. 아기 세제. 그리고 배우신 분. 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명님이. 내가 아주 라면을 잘 챙겼지. 잘했어. 자 룸서비스 왔습니다. 얼음 넣어줄까? 네? 별넘 더 안 먹어봅시다. 물 줘? 콜라 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먹으라고 했지? 빨리 먹으라. 너무 예쁘다. 일어났는데. 막 9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해 또 즐기면 되지 뭐. 또 룸서 시켜야지. 내일 일정 짜고 하면 되지 뭐. 오빠도 근데 오늘 좀 마음 놓고 온 거 같은데? 현이 그랬으니까. 나 이번에 그냥 놨어. 현주야 아주 살판 났네. 야 니 뭐 이렇게 탔냐? 탔어요 너? 어 탔는데? 유준이 봐봐. 내가 이거 노래해줬거든 봐봐. 지가 넘어가지.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진아 이모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좋겠네. 현주 이모하고 지유 이모가 만나도 있네요. 오늘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났는데 유준이한테 바로 오너. 뭐고 이거. 혈당 스파이크 맛으신 분. 혈당 스파이크 먹고 그냥 기절하신 양반 아닙니까 이거. 응? 뿡! 이거 갔어? 지가 못 움직이고 있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만에 이만에 안아. 이만 안아. 옳지. 우와. 나왔다. 아 진짜네. 너무 피곤합니다 진짜. 그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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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유준이가 알람 시계입니다. 진짜. 그게 침대에서 유준이가 처음에 자다가 못 자가지고. 데리고 자는데 떨어질까 봐. 어떡해. 저희 지금 더워서. 유준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법을 모르는 애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나요? 너무 더워. 유준이 잡으러 간다. 저 유준 잡으러 간다. 드디어 웰컴을 고쳤습니다. 유준이 그래서 이제 밥도 먹고. 방이 이제 막 27도, 28도까지 올라가서. 숨이 너무 똑똑. 어? 거꾸로 입었네? 아 유준이 간만에 섹시농복. 섹시농복 입어봤자? 유준아. 작아진 게 확실히 맞는 게 이건 길어져서 밑에가 안 잠겨요.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 에어컨이 또 고장 났습니다. 아 지금 웬정이가 와서 고친다고. 고치고 있는데 더 더워지고 있어 아까보다. 아니 지금 저희 숙소가 28도까지 올라갔나 맞죠? 오빠. 방이 너무 덥다. 방이 엄청 더워서 지금 방을 바꿔주신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통통시트 해주니까 유준이가 시원한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뒤로 이렇게 씻어서. 좀 더 leaders. 지금 짐 다 싸서 방을 옮기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방 온도 보세요. 지금 29.3도. 말입니까. 너무 좋지 않다 진짜. 뭐가 좀 먹나? ㅈ.. 우와아아아아아ㅏ아아아ㅏ아아아아ㅏㅏ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우와 꺼냈어.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유진이 엄청... 진짜 늦어놔! 지금 유진이가 현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이런식이야? 진짜 이모를 거부하고 승민 이모한테만 가 유진이는 엄청 이뻐요 머리 뭔데? 도령님이가 머리 도령님! 왜? 도령님 머리 아닐거야 지금 다들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안녕! 우리 유진이도 준비하고 나왔죠? 유진이는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건들지 마세요 이모는 힘 많이 쓴다이? 일하려고 볼 것 같겠지? 이래서 살 줄 보다 내가 어때 유진아? 짜요! 유진이! 이모야! 너무 예쁘다 아이고 유진이가 더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 오 현주야 오 살짝 현진이 같네 저희는 여기 지금 꿈카페 갑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엄청 햇빛이 쨍쨍한데 비가 와요 유진이 얼굴이 유진이가 열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딱 세 자매 잘 보이는 자리 여기가 빗대기 머무치고 먹는거야 유진이 여기 머무치고 야 뭐라 하지마 신경쓰지마 우와 맛있다 위에 거 뭐야? 코코넛 아니야 코코넛? 코코넛이다 나는 신기해 오토바이 신기해 물티슈 이거 점점 올라가는거야? 똑똑이다 빨대 다음 기저귀 다음 근데 너는 좀 분발해야겠다 연주야 유진이가 얘를 거버려 왜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발치기 너무 귀엽지 않으면 발목이 없다 발목이 이제 아빠한테 다 먹게 진짜 엄마한테 다 먹게 다 왔다가 네 이후만에 한다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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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앞집 도착! 우와 도착했습니다. 이준이는 아직 잡니다. 아휴 비곤했다. 얼른 들어가자. 저희 건보이 센트럴로 예약을 했는데 저희가 룸으로 예약을 했더니 바로 옆에 음식 같은 데라고 시원한 데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아 팔아. 바람직이네. 맥주 모야지요. 뭐 먹어야 된다고요? 맥주 모야지 맥주. 진짜 맛있겠습니당. 잘 먹겠습니다. 크랩튀김.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날 비주얼 제대로 된 음식은 맛있다. 크랩튀김 미쳤다. 그쵸? 모닝글놀이 진수정찬이다. 맛있나 여보. 너도 맛있어? 벌써 나 먹었어 미안해. 짜자잔. 이야 쌍권총이다. 음 맛있다. 입에 있는 거 다 먹고 먹어야 돼? 자, 상태를 왔는데 사과문가한테 과일 바구니도 주셨네. 세제 한 번만. 이제 유준이 씻기고 재울 겁니다. 제가 그전에 대박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와, 오빠랑 유준이 같이 샤월드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저 아까 전에 샤워할 때 썼는데 이렇게 벌써 진짜 아기 데리고 여행 오면은 무조건 무조건 샤워기 필터 다 챙겨야 되는 거 같아요. 진짜 들고 오기 엄청 잘했어요. 저희 지금 자다가 일어났어요. 아까 와가지고 바로 씻고 진짜 유준이 잘 때 같이 기절했잖아. 8시쯤에 잤더라고 우리가. 저희가 첫날에 출발할 때 1시간 차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유준이 컨디션이 쌩쌩하잖아요. 이거 유준이 케어한다고 못 자고. 우리 비즈니스를 끊었잖아. 그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첫날이니까 유준이 잘 때 다 같이 저녁에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술 마시고 새벽에 늦게 잤잖아요. 여기 시간으로 6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8시고 아침에 진짜 너무 피곤한 상태로 조심해보고 여보가 진짜 힘들었지. 그런 상태로 이따가 나갔다 와서 유준이 양이 지금까지 진짜 완전 깊게 잤지. 진짜 아기랑 여행 갈 때 짐 싸는 거는 며칠 전부터 미리 싸두는 게 진짜 베스트인 거 같아요. 그리고 챙겨야 될 거는 집이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왔지. 그치. 챙기는 게 챙길 게 낫지. 지유. 아 내 얼굴 찍기 많이 낸지. 에에에에.. 우주라이크는 그런 거 없다. 유준이 생날 것이다. 나도 지금 생날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부터 시작돼서 지금. 딴 사람인데 이 녀석이 미친놈이네. 인근이 재밌네요. 왕을 살려야 되거든. 우리 조효순 왕자가 지금 자고 있는데. 왕자. 우리 왕자. 조효순 왕자. 아, 아, 가면. 아, 가면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네? 같이 갈 사람. 저요? 같이 가자, 부부끼리 오버 타게. 일일이 없는 일이고. 맥두 24회는 2만 원이라니까. 와, 그거 시켜야지. 이랬는데 바로. 왜 배운 거야, 되니까. 역시 화끈하네, 얘. 아, 네가 시킨 거다. 빨리 나와라. 언니, 같이 갈 거에요? 아, 같이 가자. 아, 저는 안 갈 거 같아요. 나 이거 먹태 자랑 안 해. 더 베스트 먹. 누굴가. 먹태? 먹태? 유연주 픽입니다. 아, 술 좀 그만 물어요. 라면 내령 싶어. 네, 네. 자, 목 혹시. 몇 개요? 다섯 개요? 뭐 먹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엄청 푸가하나? 네, 이제 일광씩 갈게요. 와, 미쳤다. 진짜 할 말이셨다. 나 이번에 한국 돌아갔을 때, 나면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아, 지금 이렇게esh.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